형들 지금 중국인이 중국인 팬분께서 저한테 제가 중국인 계정 한번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 형들 지금 중국인 팬분께서 아프리카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줬어요. 뭐 자기 차를 한번 시승해달라 약간 이런 쪽지거든요. 아이디랑 비모노가 쪽지가 왔는데 이거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일단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한번 계정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 뭐야 뭐야? 야 중국한테 13주년이야? 어? 잠깐만! 자 일단은 스펙텍스가 보이고요, 바로. 스펙텍스 333 타라는 거야? 저거 스펙텍스 기본 파츠거든, 저거. 부파츠는 5566 이온엑스 기본 파츠. 아 스펙텍스 타라는 건가? 뭐야 이거? 스펙터 갈고 튀자고요? 스펙터 갈고 튀자고요? 자 이거는 한번 제가 까보겠습니다. 테칸 황금선. 바로 어떻게 뜰까 이거? 뭐야 이거? 야 30일 짜리 실화냐? 상렬이네. 한카가 확실히 혜자야. 뭐야 이거? 야 이거 코인 뭐냐? 야 코인 왜 이렇게 많아? 어? 99,900 코인이 있는데? 우와 뭐야 이거? 코인만 거의 한 700만원치 아니에요 이거? 영어가 이렇게 안 썼어 영어가 이렇게. 희망은 내 차를 기대하고 희망을 바란다. 갈라는 소리인가? 아니겠지? 희망은 내 차를 3333. 모두 기대하기로는 한다. 나는 너 중국 팬이야. 중국 하트. 어 중국인이 내 팬인데 사보고 보내하라는 말 맞어 진짜? 아니 가라라는 거 아닐걸? 어 코리아겠지 나랑 친지도 돼 있네. 상당히 신기하네. 와 40초 개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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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쩐K 개쩐다 개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